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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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하여 전우들을 위해 길을 만든다. 거침없이 하늘, 땅, 바다를 건너 항공기를 유도하고 물자를 보고 가며 하늘길을 여는 일당백 소수정의 부대이다. 특급체력, 최강전술 노련한 전략을 자랑하는 붉은 베레모의 등지와 자신감 두려움은 없다. 실패도 없다. 오늘도 작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천하무적 전천우 특수부대 우리는 대한민국 시시티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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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